오늘은오스타벡불닭을 준비했어요 가볍게 만들어볼게요 쪼금치찌개 초콜릿 오리지널 초콜릿 뼈가 요즘 안녕하세요 해산물이 엄청 더 좋아요 뼈를 많이 먹어야겠어요 뼈가 아마 더 맛있는 거 같아요 뼈가 더 맛있는데 뼈는 너무 맛있엉 매콤해요 매콤한 마시멜로우 매콤한 마시멜로우 매콤한 마시멜로우 불닭볶음면이 Nieма 지하의 맛은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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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치킨이 정말 달콤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치킨을 입고 있는 건가? 초콜릿 치즈볼 올리브유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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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입에 면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오늘의 먹방은 이 영상에서 보내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더 좋아요! 오늘은 이 영상에서 만나요!